2월 4일 2023년 2월 4일 시작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무슨 소리야? 방금 울음소리 바로 여기지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로 왔지 여기 속에 숨어있네 와 규모도 커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봐봐 저기까지 있어 저기까지 이렇게 이런식으로 다 크다 저기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? 사람은 없죠? 잠시 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뭐 훔쳐가거나 돌나가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나무가 와요 여기까지 다 들어왔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대나무야 주위가 여기도 여러분 자꾸 뭔 소리 안들려요? 나한테만 들리는건가?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? 흠흠 뭐 이런 소리 여기도 흑집이야 흑집이요 여러분들 저 잠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구 있어요? 뒤에 혹시? 누구지? 뭐야? 누구신지? 와.. 잠깐만 골식아 도망가지마 x3 잘했어 x3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대로 돌리지 말고 바로 그대로 가 뭐야? 누구 보고있죠? 누구 보고있죠? 혹시 계세요? 혹시 누구 계신가요? 뭐야? 누구세요? 뭐야? 어? 잠깐만 누구세요? 칼 치워 칼 치우세요 칼 치우세요 칼 치우세요 미쳐버린다 와.. 미쳐버린다 뭐야..? 설마 옆에 누구..? 옆에 누구 오세요? 제가 대신 담배라도 한테 올리겠습니다 어디있어 담배? 대신 담배라도 한테 올리겠습니다 코앞에 그릇을 주면 되겠다고? 밥 주라고? 향냄새가 나냐? 뭐..뭔소리야? 잠깐만요 거기.. 잠깐만요..뭔소리야? 뭐야?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인해야돼 이건 확인해야돼 도망가지마 그대로가 이건 그대로 확인해 잠깐만요 가지마시고 거기에 쓰.. 허어엉 잠깐만잠깐만요 운들려 운들려 잠깐만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가.. 잠깐만요 아 뭐야 이거 왜 음.. 잠깐..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 난 그냥 기절할래!! 난 그냥 기절할래!! 어디에 계세요? 지금 한국에서 다 모여.. 아따 기운씨다!! 어? 저거 뭐야 저거? 아아아아아아아아악!! 아따 장난시마요!!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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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케이오케이 저한테 전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옮겨 놓을 거예요 지금 저기다 놓지 않고 방금 뭐라고 하셨을까요?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할 때 밥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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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되셨습니까? 자 이제 혹시 얘기좀 가능할까요?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? 저 달력이 20년 12월 거?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23년 9월입니다 2023년 9월 제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23년이 아니라 22년 9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건 제가 이렇게 들어드린 것 같아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